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지난 2일 코스닥 상장 기업이자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NKMAX의 반대매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1편을 보시지 않은 구독자분께서는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최근 NKMAX 관련 추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1편 때 제기했던 의혹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최근 주요 임원진들도 주식을 대거 팔고 있는데 왜 판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전환사체 관련 내용인데요. 과거 NKMAX의 전환사체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물량이 꽤나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 NKMAX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희 이슈 체크팀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주주 박상우 대표의 1072만 주의 반대 매매로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하한가를 맞은 날 내부 경영상 이슈가 전혀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회사 측이 정말 이날 박 대표의 반대 매매에 대해서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NKMAX 고위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한 걸 전달을 드리면 제가 먼저 박 대표가 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데 정말 이 박 대표의 반대 매매가 회사 내부의 경영 이슈가 아닌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공시에는 박 대표가 주식 대여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식담보대출인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 대표의 주식담보대출이 480만 주가 누락된 것 같다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누락 당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회사 측에서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회사 측이 공시 누락이 된 게 맞다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NK맥스는 8일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 이건 NK맥스가 8일 공시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최대 주주 변경 지원 공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공시 내용만 나와 있고 주식담보대출 공시 누락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공시 누락에 대한 걸 왜 공시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최대 주주 지연 공시권으로 공시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 소명 자료에는 박 대표의 주식담보대출이나 허위 공시 누락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시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공시인 만큼 왜 지정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최신화한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요 임원진들의 주식 매도에 대한 이슈입니다. 표를 보시면 유영석 이사가 1월 10일과 1월 26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조용한 부사장은 2월 2일에 8만 720주를 전량 장례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임원진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돈이 급할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임원들의 경우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이 됐을 때 주식을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지금 유이사와 조 부사장 모두 회사에는 재직 중이라고 하고요. 또 유이사는 지금까지 주식을 매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조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약 10년간 주식을 시장에 내놓은 게 2016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때 주식을 시장에 매도했던 건 우리 사주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박상우 대표가 반대매매로 주식이 천만주 넘게 날아간 상황에서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하게 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공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영석 이사의 경우는 박 대표처럼 반대매매를 당한 케이스라고 하고요. 유이사도 박 대표처럼 예전에 NKMS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조용한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례 매도를 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조용한 부사장의 매도입니다. 박 대표의 반대매매로 천만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수직 낙하한 이후에 매도를 했다는 건 제가 짐작이긴 하지만 주가가 크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더 떨어질 걸 예상하고 매도를 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 부사장이 주가를 주당한 1920원대에서 2100원대 정도의 8만주를 팔았는데 현재 주가는 1800원대로 더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하면 반대매매를 당한 이후에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시장에 내놓았다. 그 중 한 명은 반대매매로 인한 매도로 어쩔 수 없는 케이스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리고 이렇게 내다 판 건 우리 일반 투자자처럼 가격이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다 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NKMAX의 전환사체 이슈입니다. 시비라고도 하는 이 전환사체는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사전에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 A 기업이 2년 만기에 이제 100만원 규모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 1년 뒤부터 주가 만원에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제 전환사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년 뒤에는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 110만원을 지급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전환이 가능한 1년 뒤인 2024년 1월 1일에 주가가 2만원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원의 주식을 전환하면 100주를 받을 수 있고 주가가 2만원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2년 후에나 받는 원금 이자가 110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체는 이렇게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은 경우에만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이 차익을 먹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은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 말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바로 NKMX 10위 발행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4분기에 NKMX가 1대1 무상 증자를 하면서 전환가액이나 전환가능 주식수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제가 다 반영을 해서 3분기 기준으로 미상한 전환사체 발행 현황을 표로 다시 만들어봤는데 아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볼 건 4분기와 올해 1분기 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13회차 10위입니다. 13회차 10위 내역을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보겠습니다. 13회차 10위는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월 약 282만 주 주식으로 전환됐는데 엑소로 치면 약 207억 원어치입니다. 여기 360억 원 중에 207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발행이 됐다는 거죠. 전체 주식의 약 2.8% 비율이고요. 그중에 박 대표의 주식 반대 매매 이후에 이뤄진 게 약 200억 원어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환 당시에 주가는 2100원에서 2800원대인 걸 고려하면 주당 약 5000원어치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엑소로 치면 130억 원어치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12의 경우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푸드옵션도 투자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채권의 만기가 내년 4월이긴 한데요. 중간에 야 너네 미리 좀 돈 갚아 이렇게 요구를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금 360원 원금이랑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발동 시기가 한 달 반 뒤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환해서 주당 5000원 손실을 볼 바에는 좀 기다렸다가 푸드옵션을 행사해서 원금이랑 약간 이자를 받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좀 의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전환 사체 같은 매자 아닌 금융을 전문적으로 해온 전문가분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우선 푸드옵션 행사 시점이 곧 도래하는데 굳이 행사를 하지 않고 주식 전환을 하는 건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NKMAX의 지난 3분기 현금성 자산이 별도 기준 22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3회차 발행 규모가 약 360억 원인 걸 고려하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예 차라리 그냥 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주당 5000원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주식 전환하고 주당 1800원 가격으로 치면 한 50억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손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건 지금 제 개인 의견은 절대 아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패의 이야기도 조금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NKMAX의 약 한 달간의 상황만 보면요. 우선 당장 일단 회사가 뚜렷한 대주주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과거 발행한 시비나 빚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들이 시중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NKMAX 자체가 계속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인데 누적된 적자 규모를 알 수 있는 결손금이 작년 4분기 2478억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공시하고 재무적으로만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곳도 없어 보이고요. 박 대표가 재무적 투자자 등등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나오는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이 27일 오전인데요. 약 231만 주 심주가 오늘 발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12주식 전환 행사 시점과 실제 심주가 발행되는 데는 다소 시체가 발생하는데 그게 신주가 풀리는 날이 오늘인 거죠. 만약 이날 전환된 주식 상당 부분이 주식 시장에 풀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 장 초반에 1.5에서 2%까지 주가가 전날 대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NKMAX의 자회사 중 NKZ 바이오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다고 해요. 미국 주식 거래소 상장 기준이 최소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 첫 번째 최근 30 거래일 동안 주식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5천만 달러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 세 번째 조건만 빼고 보면요. 지금 NKZ 바이오텍이 주가가 0.99달러에서 1.01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시총도 5천만 달러보다 낮은 2,200만 달러 정도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아마 모 회사에 있는 NKMAX의 악재가 반영된 걸로도 보입니다. NKZ 역시 상패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네, 오늘은 NKMAX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상장 폐지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관건은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될 경우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회계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 번 봐야 될 듯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과거에 NKMAX가 자산화한 것 중에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항모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도 한 번 다음 달에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NKMAX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편인데요. 앞으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어떤 이슈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팔로잉을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NKMAX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